내가 지휘 때문에 입맛이 써서 그런가? 아니지.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. 무조건 잘해줘야지. 예, 지휘야. 예, 이 과일 좀 먹어라. 사과가 아주 달다. 몸에도 좋고.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어디 가는데? 다녀오겠습니다. 예, 잠깐만. 너는 시혜미가, 응? 먹을 거를 챙겨줘도 가타부타 말이 없고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. 뭐니? 내가 그렇게 웃어? 말을 해봐봐. 아까 그 귀한 약을 다 쏟아버리고 따박따박 말대답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꿀먹은 벙어리야? 엄마, 왜 그래? 언니 울잖아. 울면 뭐, 응? 예, 누군 뭐 울 줄 몰라서? 며느리가 시혜미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나도 울고 싶어. 내가 너 약이며 먹을 거며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. 너 어떻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화난 사람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? 막말로 내가 너 얼른 가서 애 낳아오라고 스트레스 준 것도 아닌데. 그런 게 다 스트레스죠. 뭐? 어? 언니, 언니까지 왜 이래요? 아가씨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. 어머니,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제가 볼 뻔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. 앞으로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엄마, 우리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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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동조름, 딸사람처럼? 언니, 잘 없고 너무너무 착했었는데? 착하게는 시혜미가 해다 바친 약 몰래 쏟아버리는 내가 착한 거야? 약을 버려? 비싼 거라며? 돈도 돈이지만은 괘씸하잖아. 정성으로다가 해다 준 약을 몰래 버리다가 들켰으면은 미안한 신인이라도 해야지. 참을래 나는 참을 수가 없어. 대체 친정서 뭘 배운 거야? 아, 언니가 잘못한 거지. 무슨 친정까지. 원래 며느리가 잘못하면 친정 엄마가 욕먹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시집가서 잘해. 나 욕 안 먹이려면. 치. 만약 내가 땅크지랑 결혼하면 엄마는 아주 오래 살 거야. 하도 욕먹어서. 뭐?